sc 제일은행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올해로 8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시각장애 청년들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을 해왔는데 올해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기부하기 위한 따뜻한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승용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sc 제일은행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sc 제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벌써 8년째 행사라고 합니다. sc 제일은행의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는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 영화, 미술작품, 문화재, 경제교과서, 진로탐색, 여행가이드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누적 참가자 수만 3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목소리 기부자를 선발하는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입니다. 차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20명이 심사를 맡아 최종 목소리 기부자를 찾는데요. 먼저 오디오북 녹음 참여자 100명을 선발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목소리 기부자를 선출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듣기 좋은 목소리,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목소리 등이 심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의의를 두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가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불합격했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제작되는 오디오북의 주제는 시각장애 청년, 퓨처 메이커스를 위한 창의적 기업가 가이드인데요. 차세대 주역인 청년 가운데 시각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교육, 성장,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장애에 상관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 청년들이 너무 장애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작된 오디오북과 점자책은 전국 맹학교, 점자도서관, 시각장애 관련 단체임 및 기관에 기부됩니다. 그동안 제작된 오디오북과 점자책만 해도 2만 5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돼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했었던 오디오 콘텐츠들을 모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의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점자 체험 보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문구를 점자로 출력하고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퓨처 메이커스 활동에 기부하면 주최 측에서는 시각장애 체험하기 이용권 또는 작은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테이블 하키나 당구와 비슷한 쇼다운이라는 스포츠인데요. 시각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랑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립을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주최 측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박스의 뉴스 이승용입니다.